1.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에 저항한다. 1. 외향성 증가 2. 능동성 증가 3. 경직성 증가 4. 의존성 증가 5. 우울 경향 증가 정답은 3. 경직성 증가 2. 노인이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는 가족의 형태는 1. 핵가족 2. 대가족 3.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 5. 수정확대가족 정답은 5. 수정확대가족 3. 요양보호사가 실직했을 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은 1. 고용보험 2. 국민건강보험 3. 국민연금보험 4. 산업재해보상보험 5. 노인장기 요양보험 정답은 1. 고용보험 4. 노인장기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은 1. 뇌종양 2. 당뇨병 3. 파킨슨병 4. 사고체신염 5. 류마티스 관절염 정답은 3. 파킨슨병 5. 노인장기 요양보험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장기 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10등급으로 나뉜다 2.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 결과서를 등급 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4.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 없이 장기 요양 등급을 받는다 5. 등급 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 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정답은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 결과서를 등급 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6. 다음에 서비스를 포함하는 장기 요양급여 종류는 방문 간호, 단기 보호, 주 야간 보호 1. 시설급여 2. 재가급여 3. 간병급여 4. 실업급여 5. 특례 요양비 정답은 2. 재가급여 7.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 취사 2. 몸단장 3. 기본 동작 훈련 4. 외출 시 동행 5. 청소 및 주변 정돈 정답은 2. 몸단장 8. 다음 사례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자의 권리는 대상자는 평소에 온돌에서 생활해 왔는데 시설에 입소한 후 침대 생활을 해야 해서 잠이 쉽게 들지 않고 떨어질까 봐 불안해한다 1.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2.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5.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정답은 5.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9. 노인학대 방지 및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학대 예방 교육은 개별 교육으로 진행한다 2. 장기 요양기관의 모든 직원은 신고의무자이다 3. 학대를 발견한 즉시 주민자치센터에 신고한다 4. 학대 피해 노인은 요양보호사의 집에서 일시 보호한다 5. 신고의무불이행 시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답은 2. 장기 요양기관의 모든 직원은 신고의무자이다 10. 요양보호사가 시설로부터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1. 시설을 퇴사한다 2.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자문한다 3. 장기 요양요원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4.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법적 처리 방안을 알아본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구제 방법을 알아본다 정답은 3. 장기 요양요원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10. 다음과 같은 대상자의 행위 중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1. 야한 농담 2. 뒤에서 껴안기 3.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4. 음란한 내용의 편지 보내기 5. 옆에 앉으며 허리 잡아당기기 정답은 4. 음란한 내용의 편지 보내기 12. 방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엉덩이를 만질 때 대처 방법은 1.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2. 화를 내며 하던 일을 중단한다 3.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참는다 4. 가족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 5. 치매 증상이 심해진 탓이라고 이해하고 문제 삼지 않는다 정답은 1.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13. 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는 1. 대상자와 수직적인 관계를 강조한다 2. 대상자의 방은 경제 수준에 따라 배정한다 3. 대상자보다 가족의 의견을 우선으로 반영한다 4. 업무 수행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한다 5. 대상자의 사적 정보를 동료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정답은 4. 업무 수행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한다 14. 알고 지내던 요양보호사가 서로의 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더 받자고 제안할 때 대처 방법은 1. 마찰을 피하기 위해 대응하지 않는다 2. 윤리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하며 거부한다 3. 제안을 수용할 만한 다른 요양보호사를 소개한다 4. 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 제공에 대해 미리 설명한다 5. 교차 서비스에 대해 주변의 비밀로 해줄 것을 부탁한다 정답은 2. 윤리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하며 거부한다 15. 가족이 기저귀 재사용을 강요할 때 대처 방법은 1. 가족이 방문하는 날만 재사용한다 2. 재사용하지 않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3. 오염 정도가 적으면 말려서 사용한다 4. 대상자에게 알리고 서비스를 중단한다 5. 보호자의 요구사항을 기록한 후 재사용한다 정답은 2. 재사용하지 않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16. 호흡기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기침 예절은 정답은 3. 17.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병은 감염력이 매우 강하다 밤에 가려움증이 심해진다 동거 가족도 동시에 치료해야 한다 1. 옴 2. 두드러기 3. 대상포진 4. 피부건조증 5. 아토피 피부염 정답은 1. 옴 18.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질병의 경과가 짧다 2. 완치 후에는 재발하지 않는다 3. 원인이 명확한 급성 질병이 많다 4.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5.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다 정답은 5.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다 19. 노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소화기계 변화는 1. 타액 분비 증가 2. 위액의 산도 증가 3. 지방의 흡수력 증가 4. 약물 대사능력 감소 5. 신맛에 대한 미각 감소 정답은 4. 약물 대사능력 감소 20. 대상자의 혈압약 복용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두통이 있을 때 약을 복용한다 2. 체중이 감소하면 복용량을 줄인다 3. 혈압이 높아지면 복용량을 늘린다 4. 혈압이 정상으로 조절되어도 약을 복용한다 5. 전날에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 2회 분량을 한꺼번에 복용한다 정답은 4. 혈압이 정상으로 조절되어도 약을 복용한다 21.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호흡곤란 부종이 나타나는 질병은 1. 폐렴 2. 결핵 3. 심부전 4. 고지혈증 5. 동맥 경화증 정답은 3. 심부전 22. 전립선비대증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단백뇨가 있다 2. 배뇨 후 시원하다 3.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 4. 소변 줄기가 굵어진다 5.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들다 정답은 5.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들다 23. 좌측 뇌가 손상된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전신마비 2. 언어장애 3. 좌측 편마비 4. 양측 안구 통증 5. 좌측 얼굴 감각 이상 정답은 2. 언어장애 24. 선망 증상이 있는 대상자의 진압력을 향상하는 방법은 1. 마사지를 제공한다 2. 큰 소리로 대화한다 3. 새 친구를 사귀게 한다 4. 가족의 방문을 제한한다 5. 식사를 제공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정답은 5. 식사를 제공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25. 농내장 대상자의 일상생활 습관으로 바람직한 것은 1. 낮 시간에 일광욕을 한다 2. 무거운 물건 드는 것을 피한다 3. 윗몸 일으키기로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4. 머리를 숙이고 있는 동작을 지속한다 5. 목에 꽉 끼는 옷을 입어 체온을 유지한다 정답은 2. 무거운 물건 드는 것을 피한다 26.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특성은 1. 장기 기억력이 좋아진다 2. 자신의 우울증을 자각하기 쉽다 3. 무기력과 흥분이 교대로 나타난다 4. 두통, 소화불량의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5.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임을 쉽게 알아챈다 정답은 4. 두통, 소화불량의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27.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은 1. 방광염 2. 고혈압 3. 당뇨병 4. 심부전증 5. 기관지염 정답은 4. 심부전증 28. 약물과 약물의 흡수를 돕는 식품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A 칼슘제 B 우유 2. A 고혈압약 B 인삼 3. A 이뇨제 B 알로에 4. A 철분제 B 오렌지주스 5. A 항생제 B 프로바이오틱스 정답은 4. A 철분제 B 오렌지주스 29. 노인 흡연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흡연을 하면 체중이 증가한다 2. 흡연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3. 일일 적정 흡연량은 담배 1에서 2개비이다 4. 간접후변은 직접후변에 비해 3배 정도 해롭다 5. 장기간 흡연하였어도 금연하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정답은 5. 장기간 흡연하였어도 금연하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30.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폐렴구균은 매년 1회 접종한다 2. 결핵은 10년마다 1회 접종한다 3. 파상풍은 5년마다 1회 접종한다 4. 인플루엔자는 3년마다 1회 접종한다 5. 대상포진은 65세 이후에 1회 접종한다 정답은 5. 대상포진은 65세 이후에 1회 접종한다 30.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는 생활안전수칙은 1. 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신다 2.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한다 3.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운동한다 4. 외출 시 챙이 좁은 모자를 쓴다 5. 현기증이 있으면 뜨거운 차를 마신다 정답은 1. 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신다 32. 요양서비스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한꺼번에 모아 기록한다 2. 기록지는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한다 3. 서비스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4.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록한다 5. 사적인 내용은 우회적인 표현으로 기록한다 정답은 3. 서비스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33. 장기 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례회의의 목적은 1. 기관의 신규 사업 홍보 2. 요양보호사의 직무 평가 3. 노인학대에 대한 정기 교육 4.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 5. 요양보호사 복리 후생에 대한 의견 수렴 정답은 4.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 34. 사전 연명 의료의 향서를 등록한 대상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1. 산소 공급 2. 혈액 투석 3. 심폐소생술 4. 항암제 투여 5. 기관지 확장제 투여 정답은 1. 산소 공급 35.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는 1. 체온 상승 2. 변실금 증가 3. 소변량 증가 4. 근긴장도 증가 5. 피부발적 증가 정답은 2. 변실금 증가 36. 연화곤란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동안 주의깊게 관찰해야 하는 증상은 1. 발진 2. 부종 3. 탈수 4. 소양증 5. 청색증 정답은 5. 청색증 37.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은 1. 대화하면서 음식을 제공한다 2.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한다 3. 물기가 없는 음식을 제공한다 4.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든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헹궈 목을 축이게 한다 5.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헹궈 목을 축이게 한다 38.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음식을 다 삼키기 전에 더 넣어준다 2.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눕힌다 3. 숟가락의 밥과 반찬을 가득 올려 먹인다 4. 식사가 끝난 직후 똑바로 누워 쉬게 한다 5.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중앙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정답은 2.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눕힌다 39. 대상자의 경구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1. 캡슐약은 캡슐을 벗겨서 먹인다 2. 알약은 약병에 손가락을 넣어서 꺼낸다 3. 물약은 약병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따른다 4. 약컵에 남은 물약은 약병에 다시 넣어 보관한다 5. 약병 뚜껑은 뚜껑의 안쪽이 아래로 향하게 놓는다 정답은 3. 물약은 약병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따른다 40. 정맥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대상자가 원하는 주입 속도로 조절해준다 2. 수액병은 대상자의 심장보다 낮게 유지한다 3. 주사 부위에 통증이 생기면 주사바늘을 빼준다 4. 옷을 갈아입힐 때 주사바늘이 빠지지 않게 한다 5. 주사바늘을 제거한 부위는 알코올 솜으로 문지른다 4. 옷을 갈아입힐 때 주사바늘이 빠지지 않게 한다 41.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은 1. 이동하는 동안 슬리퍼를 신긴다 2. 화장실 바닥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3. 변기 옆에 있는 안전손잡이를 잡게 한다 4. 옷을 입고 벗기 쉽게 속옷을 입히지 않는다 5. 배설 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정답은 3. 변기 옆에 있는 안전손잡이를 잡게 한다 42. 화장실에 가기 위해 누워있는 대상자를 일으킨 후 잠시 앉아있게 해야 하는 이유는 1. 체온이 증가하여 땀이 날 수 있으므로 2. 호흡이 증가하여 숨이 찰 수 있으므로 3.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4. 맥박이 저하되어 가슴이 아플 수 있으므로 5. 복압이 저하되어 소변을 참을 수 있으므로 정답은 3.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43. 요실금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은 1. 변기를 차갑게 하여 요의를 자극한다 2.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소변량을 줄인다 3. 활동을 제한하여 배뇨 횟수를 조절한다 4. 아랫배를 눌러주어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 5. 더운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주어 방광을 자극한다 정답은 4. 아랫배를 눌러주어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 44. 이동 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이동 변기 높이는 침대보다 낮게 한다 2. 이동 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3. 이동 변기는 침대와 90도가 되게 놓은 후 앉힌다 4. 이동 변기에 앉힌 후 어깨를 수건으로 덮어준다 5. 두 발이 바닥에 닿도록 이동 변기 높이를 조절한다 정답은 5. 두 발이 바닥에 닿도록 이동 변기 높이를 조절한다 45.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을 돕는 방법은 1. 꼬리뼈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2. 소변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면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3.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4. 허리를 들 수 있으면 대상자의 몸을 옆으로 돌려눕힌다 5.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윗옷을 가슴까지 올리고 바지를 벗긴다 정답은 1. 꼬리뼈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46.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은 1.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2. 잇몸을 강하게 문지르며 닦는다 3. 머리를 뒤로 젖히고 칫솔질을 한다 4. 앞니는 칫솔모가 90도가 되게 하여 닦는다 5. 치약은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짜 올리고 닦는다 정답은 1.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47.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기 위한 준비로 오른 것은 1. 창문을 열어놓는다 2. 눈과 귀에 수건을 올려덮는다 3.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 4. 방수포를 머리 밑에서 목까지 깐다 5. 수건으로 가슴부터 허리까지 감싼다 정답은 3.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 48. 남성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1.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2.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다음 그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3. 차가운 물을 음부에 끼얹은 다음 비누로 닦는다 4.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과 음랑의 뒷면을 닦는다 5. 변기를 빼낸 후 둔부에 남아있는 물기를 젖은 수건으로 닦아낸다 정답은 4.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과 음랑의 뒷면을 닦는다 49.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은 1. 마비된 쪽 손으로 안전손잡이를 잡게 한다 2. 마비된 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게 한다 3.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아준다 4. 욕조에 있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한다 5. 욕조에서 머리를 감긴 후 밖으로 나오게 한다 정답은 3.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아준다 50.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를 갈아입힐 때 먼저 벗기고 먼저 입히는 쪽은 1. A 왼쪽 B 왼쪽 2. A 왼쪽 B 오른쪽 3. A 오른쪽 B 왼쪽 4. A 오른쪽 B 오른쪽 5. A 양쪽 동시에 B 양쪽 동시에 정답은 3. A 오른쪽 B 왼쪽 51.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를 자동차의 트렁크로 옮기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몸에서 멀리하여 들어올린다 2. 허리의 회전을 이용하여 옮긴다 3. 허리를 굽혔다 펴면서 들어올린다 4.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춰서 들어올린다 5. 다리를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올린다 정답은 4.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춰서 들어올린다 52. 엎드린 자세에서 등근육과 넓다리 근육의 휴식을 위해 타월이나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가 바른 것은 정답은 1. 53.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자동차에 태울 때 순서로 오른 것은 가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깊숙이 앉게 한다 나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다 엉덩이를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라 마비측 무릎을 지지해주며 일으킨다 정답은 5. 나 라 다 가 54.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은 경사로를 내려갈 때 이동 순서로 오른 것은 정답은 2.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55.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척추고정판을 이용하여 이송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대상자 머리 쪽에 척추고정판을 놓고 옮긴다 2. 대상자를 들어 척추고정판 위에 올린다 3. 대상자를 척추고정판 가장자리에 눕힌다 4. 대상자를 척추고정판 위에 눕히고 무릎, 엉덩이, 위팔을 고정한다 5. 척추고정판을 끌어 이동시킨다 정답은 4. 대상자를 척추고정판 위에 눕히고 무릎, 엉덩이, 위팔을 고정한다 56. 그림과 같은 침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1. 침대의 한쪽 난간은 내려둔다 2. 침대의 볼트는 느슨하게 유지한다 3. 이송시 침대 난간을 잡고 이동한다 4. 부착된 식탁을 대상자 앞쪽에 펴둔다 5.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 정답은 5.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 57. 대상자를 도울 때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 2.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 시간을 정해두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4.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둔다 5. 배설물을 처리하기 전과 후에 손을 씻는다 정답은 3. 시간을 정해두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58. 시설 거주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1. 통이 넓은 바지를 입힌다 2. 복도 바닥을 왁스로 닦는다 3.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시킨다 4. 발 크기보다 치수가 큰 신발을 신긴다 5. 침상을 대상자의 허리 높이로 조절한다 정답은 3.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시킨다 59. 제가 대상자의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시키는 방법은 1. 똑바로 서서 이동하게 한다 2.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히 이동하게 한다 3. 연기가 나는 경우 손으로 코를 막고 이동하게 한다 4. 양손을 번갈아 벽을 짚어가며 바깥으로 이동하게 한다 5.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우면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시킨다 정답은 5.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우면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시킨다 60. 껍질을 벗긴 감자가 누렇게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는 방법은 1. 식초물에 담가 냉장실에 보관한다 2. 밀폐봉투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한다 3. 표면에 식용유를 발라 냉장실에 보관한다 4. 물을 뿌린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 채소실에 보관한다 5. 감자와 키친타워를 번갈아 층층이 쌓아 올려 실온에 보관한다 정답은 1. 식초물에 담가 냉장실에 보관한다 61. 제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1. 전기 코드는 바닥에 고정시킨다 2. 자주 사용하는 물품은 바닥에 둔다 3. 현관에는 발밑을 비추는 조명을 설치한다 4. 문손잡이는 막대형보다 원형으로 설치한다 5. 출입구에는 문턱을 설치하여 경계를 구분한다 정답은 3. 현관에는 발밑을 비추는 조명을 설치한다 62. 대상자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장을 볼 때 고려할 사항은 1. 한 번에 많은 양의 식품을 구입한다 2. 장을 본 후 결과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3. 장보기 후 경비결사는 한 달에 한 번 한다 4. 가족이 먹고 싶은 음식을 확인하여 구입한다 5. 요양보호사 자신에게 필요한 물품을 함께 구입한다 정답은 2. 장을 본 후 결과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63.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가벼운 숟가락을 준다 2. 음식을 모두 섞어 제공한다 3.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해준다 4. 소금이나 간장을 식탁 위에 둔다 5. 그릇은 대접보다는 접시를 사용한다 정답은 3.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해준다 64. 치매 대상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1. 방은 1층보다 2층에 배치한다 2. 화장실 문은 안에서 잠글 수 있게 한다 3. 난간에 어두운 색 테이프를 붙여 놓는다 4. 평소 복용하는 약은 침상 가까이에 둔다 5. 잠자는 동안에는 침대 밑에 두꺼운 요를 깔아둔다 65. 치매 대상자가 밤에 일어나 베개 솜을 먹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수면제를 먹여 재운다 2. 장갑을 끼고 자게 한다 3. 솜을 먹으면 안 된다고 설명한다 4. 가족에게 새 베개를 사오게 한다 5. 손베개 대신 두꺼운 수건을 베게 한다 정답은 5. 손베개 대신 두꺼운 수건을 베게 한다 66. 최근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2에서 3일간 밤에 잠을 자지 않을 때 대처 방법은 1. 따뜻한 홍차를 제공한다 2. 경쾌한 음악을 틀어준다 3. 밤에 충분히 운동하게 한다 4. 낮 동안의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 5.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4. 낮 동안의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 67. 낮 동안 두리번거리며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출입문을 열어둔다 2. 주위를 어둡게 한다 3. 좋아하는 간식을 권한다 4. 배회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5. 조용한 방에 혼자 있게 한다 정답은 3. 좋아하는 간식을 권한다 68. 치매 대상자가 치킨 냄새가 난다며 없는 치킨을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왜 갑자기 치킨이 생각나셨어요? 2. 무슨 말씀이세요? 치킨은 없어요 3. 치킨 냄새가 어디서 나는 것 같아요? 4. 어제도 그러시더니 오늘 또 그러시네요 5. 치킨 드시고 싶군요? 드시러 함께 나가봐요 69.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며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혼자 쉴 수 있는 시간을 준다 2. 옆에 있으면서 말벗이 되어준다 3. 커튼을 걷어 밖을 볼 수 있게 한다 4. 은은한 조명으로 마음을 안정시킨다 5. 낮 시간에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한다 정답은 2. 옆에 있으면서 말벗이 되어준다 70. 치매 대상자가 프로그램실에서 자주 옷을 벗는 행동을 할 때 돕는 방법은 1.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혀본다 2. 시설장에게 알리겠다고 말한다 3. 옷을 입으라고 큰 소리로 말한다 4. 스스로 옷을 입을 때까지 기다린다 5.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퇴소를 권한다 정답은 1.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혀본다 71.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인지자극 훈련은 1. 탬버린 흔들기 2. 동물 그림 찾기 3. 숫자 따라 쓰기 4. 뇌건강 일기 쓰기 5. 직선 따라 그리기 정답은 4. 뇌건강 일기 쓰기 72.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1. 대상자의 표정을 관찰하며 듣는다 2.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은 지적해준다 3. 의견이 다를 때는 대화 주제를 바꾼다 4. 대상자가 말하는 동안 대답을 준비한다 5. 대상자의 말을 요양보호사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한다 정답은 1. 대상자의 표정을 관찰하며 듣는다 73. 치매 대상자가 목욕을 거부할 때 요양보호사가 나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 지금은 목욕하기 싫으시군요 2. 그럼 언제 목욕을 하면 좋을까요 3. 목욕을 하면 기분이 상쾌해질 거예요 4. 목욕하지 않으면 가려울까 봐 걱정돼요 5.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정답은 4. 목욕하지 않으면 가려울까 봐 걱정돼요 74.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간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맨날 양치질해라, 머리 빗어라, 옷 갈아 입어라, 정말 귀찮아 죽겠네 요양보호사 1. 귀찮으시면 제가 다 해드릴게요 2. 이제부터 가족들에게 부탁하세요 3. 깨끗하게 지내시라고 챙겨드리는 거예요 4. 사실은 저도 이렇게까지 챙기기 힘들어요 5.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정답은 5.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75.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2. 몸짓과 얼굴 표정을 사용하여 대화한다 3. 대상자를 중심으로 좌우 방향을 설명한다 4. 대상자와 반걸음 떨어진 뒤에서 이야기한다 5. 신체 접촉을 하면서 요양보호사가 왔음을 알린다 정답은 3. 대상자를 중심으로 좌우 방향을 설명한다 76. 식사 준비 중에 치매 대상자가 생선을 굽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저와 같이 한번 구워봐요 2. 제가 구워드릴 테니 기다리세요 3. 어떻게 구울지 먼저 설명해 보세요 4. 왜 이제서야 생선을 굽겠다고 하세요 5. 생선을 씻어서 소금을 뿌리고 구워보세요 정답은 1. 저와 같이 한번 구워봐요 77. 식사를 하던 대상자가 목을 움켜잡고 괴로운 표정을 지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1. 천천히 심호흡을 하도록 유도한다 2. 5cm 깊이로 눌리도록 가슴을 압박한다 3. 손가락을 입에 넣어 구토를 유발하여 음식물을 꺼낸다 4. 편평한 바닥에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한다 5.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상복부를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올린다 정답은 5.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상복부를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올린다 78. 대상자가 넘어져 발목에 통증이 있고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 발을 움직이지 않게 한다 2. 튀어나온 뼈 부위를 압박한다 3. 다리를 심장 아래로 내려준다 4. 압박붕대를 꽉 조이게 감아준다 5. 발목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감싸준다 정답은 1. 발을 움직이지 않게 한다 79. 치매 대상자가 약을 한꺼번에 많이 먹고 쓰러져 의식이 없을 때 대처 방법은 1. 물을 먹여 약물을 희석한다 2. 등을 두드려 구토를 유발한다 3. 토사물을 모두 닦아서 병기에 버린다 4. 찬 물수건으로 얼굴과 팔다리를 닦는다 5. 먹고 남은 약이 든 병을 챙겨 병원에 간다 정답은 5. 먹고 남은 약이 든 병을 챙겨 병원에 간다 80.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을 정확히 시행한 경우는 정답은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